네 우리 송아지들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우리 아가들 우리 맥스 다음에 우리 덕순이 갑자기 저녁에 소나가 와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씻었어요 우리 샤넬 다음에 둘이 뭐한데? 둘이 뭐해? 뭐한데? 뭐가 있나? 조금만 풀벌레 있는데 우리 에코아고 루씨 뭐하고 있어? 맥스 우리 장난꾸러기 삼총살 벌레 잡는다 조그만 여친가 귀뚜라미가 조그만게 하나 왔다갔다 했어요 자 우리 우리 덕순이 나르는 자세로 자고 있어요 우리 샤넬 우리 덕순이 꼬리 꼬리맡에 있고 또 우리 구찌 구찌 항상 불편한 자 자세로 있어 구찌 응? 맥스 샤넬 덕순이 우리 아가들 오늘 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내일 또 밝고 명란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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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